집에서 쇼핑몰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템도 많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집이 창고가 되어버리는 거였어요. 형평상 지금의 여건으로 최선은 안방을 사무실로 바꾸자입니다. 침실 없애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. 여기서 돈 주고 구입한 거는 검은색 철제가 다예요. 큰 박스도 다 넣을 수 있고 일률적으로 작은 방 두 개에 있던 짐 가득한 물건이 다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. 택배 박스까지 모두 베란다에 있는 짐을 이렇게 끌고 왔더니 전체적으로 정리된 느낌도 들고 택배 살 때 이쪽저쪽 방마다 물건 가지러 안 가도 되고 이 방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.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신랑에게 감사합니다. 택배는 아이가 자는 시간 또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싸기 때문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택배를 싸는데 시간은 거의 없어요. 택배를 싸는 업무는 되도록이면 밤 또는 오전 중에 마무리하죠. 추가 택배를 싸고 계약해둔 택배사가 저는 바로 있어서 상자를 밖으로 빼내어 집문 앞에 가져다 둡니다. 얼마 전에 작성한 미션, 비전 그리고 각 영역별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숫자 구체적으로 적었고요. 그리고 그중에는 유튜브 영상 2주에 한 번씩 올리기도 했고 배운 내용 블로그에 꼭 기록하기도 했어요. 사업하면서 스마트 투어 할 때 이렇게 매일매일 스케줄 적고 못하든 안하든 적고 기록합니다. 그리고 미션처럼 일가로 완수하죠. 벌써 적은 지 1년이 넘어서 이제 노트 2권 이상 나왔어요. 지나고 보니 내가 열심히 한 기록물 같아서 진짜 뿌듯해요.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. 저도 아 오늘은 쉬는 날이야 오늘은 괜찮아 하며 좀 그냥 넘어갑니다. 푹 쉬어야 다음날 다시 재충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. 책상 앞에 앉아 문의권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크몽 알바 의료원 거 작성도 합니다. 이렇게 하루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요. 이렇게 아니면 집중해서 못한다는 거 알기에 이 시간이 귀한 걸 알기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합니다. 점심 먹고 이것저것 집안일 마치고 또 앉아서 컴퓨터 하고요. 역시나 블로그도 적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영상에는 없지만 인스타그램 홍보도 하고요.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꼭 상세하게 블로그 작업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.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 날 많아지고 보내는 날이면 이렇게 미친 듯이 컴퓨터만 하는 것 같아요. 매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. 무엇보다 안방의 사무실이 된 지금 저는 보증금 및 월세가 세이브되었잖아요. 아이 돌보면서 일단 할 수 있잖아요. 그 자체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도전하면 할 수 있어요.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.